제가 오늘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이상한 거 들고 왔습니다. 낮에는 버스기사, 밤에는 대리기사입니다. 대리기사, 여기 보시면은 대리의 시인 화성향남점 187호점 대표 김현이라고 합니다. 대리의 시인 화성향남점을 운영하고 있고요. 간단하게 저희 회사 PR 좀 한번 하고 바로 연주해드릴게요. 저희 회사 대리의 시인 회사는요. 전화번호 1666-5922 여러분 핸드폰에 바로 저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대리의 시인은 여러분들 술 많이 드시잖아요. 절대 운전을 하지 마세요. 위험합니다. 배금 많이 나옵니다. 큰일 납니다. 저희 대리의 시인 대리비는 여러분들 대리비의 10%, 현금결제 10%, 카드결제 5%, 현금결제 10%, 카드결제 5%를 여러분들께 그 다음날 페이백 서비스로 카카오페이에다가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. 저한테 전화주시면은. 1666-5922 전화주시면은 대리하실 때, 현금결제 하시면은 제가 10% 돌려드릴 거예요. 저희 회사는 이렇게 특허를 출연해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. 대리비 10% 어마어마합니다. 여러분들 멀리 가실 때 한 대리비 5만원짜리 나오시잖아요. 그러면 제가 5,000원 돌려드려요. 카카오페이로. 그 다음날 카카오페이로 띵동하고 제가 보내드립니다. 잘 꼭 받으시고요. 카드결제는 5%입니다. 5%. 이 점 여러분도 알아주시고요. 제가 이렇게 저희 회사도 이렇게 홍보하러 왔는데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즐겁게 이 주말을 보내고 싶어서 용기 내어 왔습니다.